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락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락할 때 무슨 방송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상승할 때만 방송하니까 저는 이제 다 그런 걸 까먹은 것 같은데 사실 11월 말에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시원하게 팔길래 12월 초에는 조금 쉬어가나 싶었더니 그런 거 없나 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즐깁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2700시대 축배를 들어라 이 정도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월요일 7만 더하기 11만은 2700포인트 이 공식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보면 아시겠죠 7만이랑 11만이 더해져서 2700을 만들었다 자 일단 2700부터 보시죠 2740선을 넘겼습니다 이게 매주 올라요 매주 사실 11월 초에 2200대에서 시작했거든요 첫째 주에 2300 가더니 둘째 주에 2400, 셋째 주에 2500, 넷째 주에 2600, 이번 주 12월 첫째 주에 2700을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주에 2800, 그 다음 주에 2900, 결국 12월 안에 3000 보는 건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행렬이 그렇게 수열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2700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1등 공신을 뽑자면 뭐니뭐니 해도 삼성전자, 7만전자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삼성전자 그리고 11만닉스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SK하이닉스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째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상승하는 이유를 막 찾아서 넣고 있는데 이제는 솔직히 넣기도 좀 무한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마이크론, 1분기 가이던스가 좋아졌다고 하죠 보시다시피 레베뉴, GPM, EPS, 주당순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음 분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 쪽에서는 뭐 비메모리, 그리고 뭐 EUV,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 파운드리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특히 이번 주에는 더 강했던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제가 테슬라에서 이 CNBC 화면을 찍어드리면서 뉴 52위크 하이투데이, 52주 신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반도체 쪽에서 뭐가 계속 그냥 되는 한 달이었나 봐요 되는 한 해였나 봐요 심지어 이번에 마이크론 대만 공장에서 1시간 동안 정전이 났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디램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오히려 마이크론 쪽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디램 가격 올라가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아 뭐가 1시간 정전된 거 가지고 뭐 이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1시간 정전난 거는 정말 큰 그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진짜 하늘이 돕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만약에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하늘이 도와줘서 지금 7만 더하기 11만으로 2700이 됐는데 뭐 8만 더하기 13만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3000포인트 제가 이 제목을 그대로 이번 연말에 한 번 더 숫자만 바꿔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e-GMP를 만들기까지 e-GMP 다들 아실 겁니다 현대차에서 이번에 전기차 플랫폼으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현대차의 전기차 밑에 들어가는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이거 뭐 제가 이번 주에 방송하다가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미니카 여기다가 막 여기 모터 달고 그 똥모터 칠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지개 모터 똥모터 그 다음에 베어링 막 이런 거 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똑같이 이렇게 완전 평평한 그런 바닥을 만들어 버렸어요 기존 뼈대보다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실 디자인도 새롭게 가능하고 이렇게 위에다가 차 뚜껑만 이렇게 쭉 씌우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서 정말 오랜만에 기술적인 혁신을 보여줬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EGMP를 만들기까지 현대차는 이번 올해에 2020년에 정말 열심히 바쁘게 움직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EGMP만 볼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만 보는데 그 전에 어마어마한 움직임들을 한번 쭉 보면서 현대차의 이번 연도를 한번 기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0년 1월에 우버와 이렇게 손을 잡아서 비행체 UAM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을 합니다 전세계에 이때만 해도 보시다시피 마스크 안 썼네요 참 이게 올해 초라는 게 새삼 느낌이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우버와도 손을 잡았었고 그리고 이건 작년 사진인데 앱티브라는 자율주행 기술과 자율주행 업체와 손을 잡아서 올해 안에 모셔널이라는 합작 법인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차까지 만들어내서 이제 우버 쪽의 드론 기술 앱티브 쪽의 자율주행 기술 조금 얻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올해 정말 전기차 배터리 사업자들 CEO들과 정의선 회장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만났죠 이렇게 전기차 어벤져스를 구축하면서 전기차 쪽에서도 도움을 좀 구했었고 그런데다가 11월에 엔비디아 엔비디아랑 손잡으면서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반도체 쪽까지 업어와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커넥티브 칸인가요? 그쪽에다가 또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도움을 받겠다 반도체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네이버까지 IT 쪽까지 손을 잡으면서 EGMP라는 전기차 뼈대를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위에 얹을 것들을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 2020년도에 현대차가 정말 바쁘게 움직였고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이제 기아 자동차가 기아 모터스에서 기아로 사명을 변경하려고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지난달에 전해졌었는데 기아의 형님, 형님 맞나요? 뭐 어찌됐든 현대 자동차도 자동차를 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터스가 원래 테슬라 모터스에서 모터스를 빼고 진짜 테슬라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그냥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 IT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고 싶나 봐요 그러면서 현대와 기아 그룹으로 이렇게 다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TV라는 혁신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 컴퓨터로 넘어갔다가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가 만약에 정말 스마트카라면 현대차가 그 자리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뭔가를 좀 해내고 싶고 뭔가 사업자로서 수의사업자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을 2020년에 마치 프로로그처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이 GMP를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으로서의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원년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2030년까지 뭐 2040년까지 미래산업에 집중한다면 자동차에 관심 있으면 현대차를 봐라 라고 외친 듯한 한 해가 된 것 같아서 현대차가 참 고생 많았다 EGMP도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네요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코로나19 해치우나 아니 지금 확진자가 6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역정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백신에 대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져서 제가 뭐 죄송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좀 달아봤습니다 자 일단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하면서 주가 20% 폭등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지 않고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세계 처음으로 승인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2000도즈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와 어쨌든 일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백신을 만들었고 실제로 사람 몸에 투약까지 된다고 하니까 정말 바쁘게 많은 제약바이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코로나 해치우나 이런 제목을 좀 달았다는 점 용서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 좀 난리죠 지금 4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힘들었던 셀트리온의 주가였는데 이번에 치료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제약도 뭐 계속 급등하고 있죠 이번 달만 뭐 두 배가 났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심풍 제약 사실 심풍 제약은 아직 임상 2상을 들어갔다는 소식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셀트리온은 이제 3상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녹십자 종근당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치료제 모멘텀에 힘입어서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도 커지고 정말 이제 목전에 눈앞에 다가온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두드려봐야 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 백신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삭감했어요 아무래도 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든 생산 목표를 더했을 때 이게 빌리언이기 때문에 8.4 빌리언이면은 84억 도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내내 내년까지 쭉 생산을 해서 뭐 모더나니 뭐 화이자니 아스트라제네카니 존슨앤존슨이니 모바백스니 다 더해도 이제 84억 도즈 그럼 전 세계 인구가 이제 뭐 한 그 정도 70억 60억 70억 된다고 했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백신 한 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두 번 맞아야 돼요 한 달 안에 그 시기를 좀 두고 두 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저 같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한 120억 도즈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신이 진짜 코로나19를 해치운다라고 평가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더니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맞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 맞을 거다 데피니틀리 난 무조건 맞는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21%밖에 안 되고요 probably 아마도다가 맞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30% 데피니틀리 접종하지 않을 것 24% 난 죽어도 안 맞아가 24%고요 아마도다 안 맞을 거 같아가 25% 결국 나 맞을래? 나 안 맞을래가 5대 5로 지금 나뉘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에서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아시죠?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안 맞을 거야 맞을 거야가 50대 50이고 안 맞는다는 사람들한테 왜 안 맞을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나 아직 무서워 부작용이 우려돼 그리고 백신 효능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내가 실험 대상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일단 백신의 속도 자체는 정말 빠르게 왔다는 건 칭찬해 줘야겠지만 이제 신뢰성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평가의 척도가 남아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19를 해치우지는 못했고 2021년에도 열심히 해치우기 위해서 아마도 1년 내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1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백신이라는 걸 정말 다음 주부터는 영국에서 맞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맞게 된다는 거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라고 중간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평가를 드리네요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와중에 여기서 판호까지 나온다고? 와 진짜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뭘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면 이쪽 분야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2020년 중국에서 수입 게임 판호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정말 오랜만에 진짜 해수로는 4년 차에 드디어 컴투스의 써머너즈원가요? 새로운 신작의 판호를 발급을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등 출발을 한 이후에 은봉을 내긴 했지만 오늘도 은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의 주가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게임주들이 워낙에 판호 발급도 4년 만에 3년 만에 처음 나온 거고 전체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게임주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주봉인데요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계속 하락만 했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익실험 많이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제가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펄어비스 같은 종목도 모처럼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게임주들에게 어쨌든 굉장히 좋은 호재로 하나 들어왔다 이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게임주들만의 호재가 아닌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에서 판호가 발급됐다는 거는 2017년 사드 때문에 중국이 삐져가지고 우리한테 막 보복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뭔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YG 엔터테인먼트도 어제 급등이 나타났었죠 요즘은 뭐 엔터주는 빅히트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국 쪽 모멘텀을 얘기했을 때는 YG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블랙핑크가 중국에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물론 전 세계적으로 BTS의 노래가 지금 거기 들어가 보세요 빌보드 들어가 보시면 1등이 Life Goes On이고 3등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와 나는 핫백에 진짜 우리나라 가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1위와 3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실화인가 싶더라고요 뭐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는 BTS지만 중국 시장이 개화했을 때는 YG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YG가 어제 또 급등을 했었고 또 어제 JYP 같은 종목도 같이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여행 와 여행주 요즘 정말 강하죠 예 여행 특히 참 좋은 여행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진다면 여행주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반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맨날 온다 그래 놓고 안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일단 제쳐놓고 보더라도 판호가 발급됐다는 건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회복세를 보였다는 거라고도 보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백신도 나왔고 이제 점점 포스트 코로나를 보고 있다면 이쪽 섹터는 어떨까 한번 고려 대상에 넣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백신 받고 부양책 더블로 자 백신 때문에 백신 덕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부양책까지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솔솔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펠로시 하원의장이죠 민주당 쪽의 인물이고요 급한 불부터 끄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내 천조원이라는 긴급 부양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건데 뭐 요즘 많은 얘기들 하시잖아요 뭐 우리나라 언론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좀 찾아봤더니 일단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997조원 대 협상을 요구했다가 맥코널 이 사람은 이제 공화당 출신이고 상원의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봤는데 부양책 통과에 있어서 펠로시 의장이랑 조금 통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적인 그런 징후를 봤다 그래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커졌던 것도 2700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700을 달성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정말 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둘의 힘만으로는 못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경기 민감주의 선전도 약진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구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죠 구리는 산업의 쌀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이만큼 올라와줬다는 건 그만큼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WT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하지만 스멀스멀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LS 가장 구리 관련주로 평가를 받는 종목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SO1 유가 관련주라고 봐야겠죠 역시나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조금 그 갭 상승이 나오면서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불안감 전혀 없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 올리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시멘트주 관심 갖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세아 시멘트 그리고 또 포스코 철강주 오늘도 장대양봉이네요 6%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주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최근에 조선주 해운주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GS건설 건설주까지도 기대감에 힘입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금융주 하나금융지주도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코스피의 상황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올라온 애들은 사실 신고가 경신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럴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많이 땡겨진 거고 예를 들면 언택트가 초반에 시동을 걸었다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애들이 또 같이 땡겨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죠 근데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준다면 만약에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외국인들이 그 반도체 쪽에서 조금 혹시라도 매도를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을 조금 눈만 돌린다면 또 분명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포인트면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2,800, 2,900, 3,000 갈지 아니면 좀 조정받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고민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좀 팔아야겠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다들 계산을 좀 세우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뭐 혹시 제 오늘의 PT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걱정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주말까지는 축배 들고요 고기 다들 맛있는 거 드시고 걱정은 다음 주부터 해도 늦지 않다 뭐 지금은 계속 그냥 즐길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총 2,200만 원 상금 키움증권 해외주식 상시 실전투자대회에 도전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戦아가 다시 찾아오고 계세요 세 번째 시 원금 여기가jam 일정한 상금 생활을 만드세요 섬을 기능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시원해 주십시오 compte ore 20년 만 원 이제 원금 키움거같은 소리가 될까봐요 껍질이 나와주신 이예요